코리아 포커스 3분 눈평입니다. 임기 초부터 정치공작 대북모략 공안탄압을 일삼던 남재준 정보원장의 행보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.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. 첫째,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 이른바 남원장의 보고들은 북을 자극하고 전쟁 명분을 더욱 축적한 위험천만한 발언들이었습니다. 남 원장이 언급한 북 영변원자로 재가동,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대변인조차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그가 보고한 김정은 제1비서의 리더십에 대한 북 내부평가,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소문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고 민감한 정보들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장 위험천만한 발언들이었습니다. 둘째, 남 원장은 임기 내내 정치공작과 대북모략,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기시키고 있습니다. 지난해 대선 개입으로 정보원이 최대 위기에 처하자 그는 순회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. 또 정보원 해체를 외치는 촛불이 점점 확산되자 이른바 정보원발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진보당 해산을 시도하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. 그 밖의 최총장을 사태로 몰고 간 혼혜자식 보도의 출처, 북 최고존원 모독기사의 출처도 정보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또 악명높은 유심 비서실장 김기춘을 추천한 것도 남재준입니다. 셋째,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 상황에서 남원장의 존재는 마치 폭탄과도 같습니다. 특히 그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북 최고존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상세히 언급했던 것은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. 3년 안에 무력통일하겠다고 북한 김정은이 수시로 이렇게 말했다고 국회에서 한 남원장의 발언은 금기를 넘어선 전쟁 불사 발언입니다. 북은 이미 여러 차례 대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, 그렇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. 17일자 조평통 석유국 보도에서도 남재준 놈에 의해 남조선은 더 아수라장이 되고 북남관계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된 괴뢰정보원은 역대적으로 오히려 더 그 정권을 불행에 빠뜨린 화근이 되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바로 남재준 같은 인물을 정보원장에 앉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알리는 경고장과 다름이 없습니다. 한마디로 남재준이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남북 간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.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무조건 남재준을 해임해야 합니다. 해임하지 않으면 남재준이자 박근혜인 만큼 남재준이 정보원장으로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으로 정권의 파멸이 앞당겨질 것입니다. 오래전에 해임됐어야 마땅한 남재준이 임기를 이어갈수록 박 정권의 임기는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.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.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.